밤에만 닫아주는거에요. 낮엔 열어놓으면. 낮에 열어놓지 않고 그냥 따뜻하게 하면 일찍 싹이 나오고 꽃이 일찍 피어서 오히려 해로워. 왜? 일찍 피우면 일찍 땄으면 좋겠는데 아까 내가 설명한 대로 안 익어. 안 익는 동안에 이놈이 고생하면서 낙과대. 그게 굉장히 큰 피에요. 하우스 다진 사람들이 자꾸 낙과해요 낙과해요 하는데 그런 데에 큰 이유가 있는거에요. 겨울에는 매일 열어놔야 돼. 닫으면 절대 안돼요. 그러면 언제 닫냐? 하우스가 장점이 뭐냐? 하우스의 장점이 뭐에요? 첫째가 왜 하우스를 하는거에요? 방풍. 방풍. 방풍? 아 그렇죠. 바람을 막자 이거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왜? 왜 해 하우스를? 비가 안 맞추려고 하는거죠? 그죠? 비 안 맞추려고 하는거야. 그걸 뭐라 그래야지? 비가림이지 비가림. 그 다음에 또 왜 하는거야? 온도가 올라가라고 하는거 아니야 온도. 그래서 이게 온실이야 온실. 그 다음에 좀 요요. 다른건 다 빼놓더라도 뭐 뭐 뭐 뭐. 병충해기가 데려온다. 물주기가 쉽다. 관리하기가 쉽다. 하지만. 이게 전천후에 전천후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병원에도 여름에도 여름에도. 낮에도 다름에도. 하우스 관리 시설을 우리가 자꾸 함께 되는거다. 이 중에서 온도는 다른 데는 절대적이어야 되지만. 우리는 온도는 필요가 없는거야. 왜 온도가 필요 없어? 온도가 올라가면 일찍 꽃이 피고 하니까. 오히려 나빠. 그래서 온도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맨날? 열어놔야지. 그걸 꼭 기억하세요. 닫아놓지 마세요. 닫아놓으면 일찍 꽃이 피고. 일찍 열매가 열면. 잊지 않은 채 계속 익으려고 가는 동안에. 몸부림치면서 떨어지는 것이 많고. 스스로가 낙과시키더라. 그 얘기에요. 그럼 비온다 하면 꼭 닫아야 돼요? 어. 비올 때는 닫아야 되는데. 비오는데 측상에서 뭐 비가 뿌려 쳐지. 들어오지 않으면 닫지 말아요. 우에서만 안 맞으면 되니까. 그죠? 비를 안 맞추면. 비를 그럼 왜 안 맞추냐. 비는 여러분도 비 맞는거 싫어서 차에서 내려서 집에 5미터만 가도 요러구라도 들어가잖아. 머리에 한 방울 물기에도 덜 맞으려고. 나무도 똑같아. 지금 하늘에서 오는 비는 전부 산성이든 나쁜 뭐 미세먼지를 다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전국이 똑같아. 청양이라고 덜하고 부산이라고 더 많고 하지 않아. 거의 우린 우산 속에서 사는. 먼지 우산 속에서 살고 있는 거라. 절대 맞추는 것은 안 맞는 것보다 훨씬 좋아서. 노지에서 기르시는 분들이 병충약에 조금 더 많은 것이 그 이유에요. 그러면 물을 지하수에서 끓여내는 건 괜찮으냐. 그것도 물. 결국은 비가 온 것이. 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땅에서 걸러지고 걸러져서 밑에서 다시 뽑아 올려서 쓰는 물은 다 정제수다. 그래서 지하수를 빼서 쓰거나 아주 냇가에서 흐르는 물. 그것은 공기와 접촉되면서 또 그것도 깨끗이 정확해서 흐르는 물을 쓰거나 그러시라는 거예요. 직접 비는 맞춰 쓰지 마라. 비를 쓰려면 오랫동안 받아놨다가 쓰시는 건 또 괜찮습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묘목을 처음에 심을 때. 처음에 심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아 안 심어 보셨어요? 네. 3월 초에 심을 거예요. 아무도 안 심어 보신 분들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오 많으시네. 아 그러시네. 그렇다. 그 맨 처음에 심으실 때요. 해야 할 일들이 다 심으신 분들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 뭐 천황대추 치면은 네이버나 유튜브 들어가시면 대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는데. 우선은 나무를 새로 심으실 때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한번 더 들어보세요. 땅 속에 흙을 공극을 만들어 주는 게 첫째예요. 땅 속에 흙을 다 부슥부슥하게 해서 땅에 그 달립을 시켜서 다 입자 입자가 서로 지네끼리 모여서 이렇게 가운데 공극을 그러니까 공기 주머니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가로 엎는 게 그게 바로 경운이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유기질을 잔뜩 넣어줘야 돼요. 땅 속에. 왜 유기질을 넣어야 되냐. 한번 넣어준 것은 영원한 기초 비료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는 특히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얼마큼이 가장 좋냐. 한 평에. 한 평이면 아시죠? 사방 한 여섯 자씩. 한 평에 나무 대개 한 주 들어가요. 우리 나무가. 그런데 한 평에 20kg 내지 25kg를 넣고 60cm 깊이로 갈아 엎었을 때 그 토양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질이 3% 내지 5%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나무 심는 데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넣고 그만큼 깊이 갈아서 엎고 그다음에 로타리 치면 나무 심을 때 엄청 편해요. 그냥 30cm 20cm 파고 나무 놓고 흙 다 80% 정도 채우고 물을 충분히 줘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 과수원이요. 옛날에 대추나무 심는데 6m에 4m 심거나 또 4m에 2m 심는 게 지금 현재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표본의 식재 거리예요. 요즘 다 이렇게 심어요. 노지에서 심는. 제가 심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년차에서 길러고 2년차 길러서 3년차에서 1지 2지 2년차에서 3지 4지 5지 6지 3년차에서 해서 7지 받아서 여기서 이 거리가 50 내지 60cm로 하고 가지를 1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해서 7개를 만들어서 자연 원추형으로 이렇게 길러라 하는 것이 여전것의 대추의 표본이에요. 이렇게 기르니까 나중에 50 내지 60에 7개면 50cm 곱하기 일곱지는 일곱은 일곱 가지는 573.5m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60cm 간격이나 50cm 간격으로 띄고 허락이 책에 다 되어 있고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50이 아니라 60cm에 일곱지로 하면 6,7,4,7이 4.2m야. 그러니까 4.2m 내지 3.5m가 대추난 거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대추밭에 가보면 이렇게 굵은 것들 다 그래. 이런 스타일이야. 이거를 하나 전정하려면 사단이 놓고 사람이 올라가서 가지에 보고 이 가지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 지금도 그렇게 전정해. 여기서 이거 남기고 이거 남기고 여기서도 이거 아래로 내려온 거 남기고 이거 안으로 들어간 거 자르고 이거 겹치니까 이거 자르고 이거 남기고 이거 하나 자르는데 30분, 40분인 거고요.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몰라. 농장주는 원래 부자라서 나뭇 자르기도 안 해봤어. 근데 요즘 뭐 그럴만한 인건비도 없잖아. 인건비가 하루에 가위 차고 오시는 분들 20만 원 안 주면 일도 안 해줘. 25만 원 달라고 그래. 그러면 최저임금이 12만 원인데 12만 원이 잘린다 해도 20분 걸린다 해도 한 시간에 3개밖에 못해. 3개에 하루 종일 해야 8시간 하면 3, 8, 2, 24, 24, 24개 하고 20만 원 주면 하나에 만 원 꼴이야. 근데 우리 저거 전정하는데 이따 여기 하나 전정해보자. 1분밖에 안 걸려. 뚝뚝뚝뚝뚝뚝 자르면 되니까. 무슨 뭐 예비집 오고 무슨 동서남북 따지고 무슨 뭐 아래 눈 따지고 우리 눈 따지고 뭐 하냐고 안 하잖아. 여러분 다 안 하고 계시잖아 벌써 이미. 그냥 눈 감고 끊으면 돼. 끊을 때 밑에서 1년차에 조금 길게 놔두고 차례로 올라가서 1년차에서 3년차까지는 대 6개, 7, 8개 놔뒀다가 3년 넘으면 4개만 놔두고 동서남북에 놔두고 기르시는데 이것도 싫으면 다 끊어버려.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다 끊어버려. 그럼 여기서 다 나와. 다 나오는 신초에서만 봤자 이런 거야. 묵은 가지에서 하나도 안 따는 거야. 새로운 가지에서 새로운 문, 새로운 잎을 따서 먹고 그 새로운 거 다 버려버리는 거야 또. 그러니까 저것만 남지 뭐야. 저것만 남는 것은 더 가까이 심어서 더 가편없게 작업하기 위해서 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꼭 확실하는 건 아니야. 지금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2m 내지 2m 50에 1m 20 내지 1m 50 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도 심으시는데 전지는 이렇게 하면 돼. 묵은 가지 나온 것만 자르면 돼. 그래서 여기서 한 동에 200개면 아침 먹고 들어가서 점심 먹으러 나오면 전정 다 하고 나와. 실제로 한 주에 1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렇죠. 그런 건 다 경험하셨으니까 그냥 들으신 거고 지금 새로 심으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새로 심으시는 분은 어디 갔을 거야. 근데 처음에 두 눈 놓고 자르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두 눈 놓고 자르든 세 눈 놓고 자르든 그거는 상관없어. 아니. 첫 번째 유목에서요. 심을 때. 그때는 두 개 내지 세 개 놓지. 그 이유는 하나만 놓으면 더 잘 크고 좋아요. 그게 이게. 아유. 그거는 뭐. 이게 이래요. 묘목이 있잖아요.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긴 눈이 있어요. 여기도 눈이 있고 눈이 있고. 여기도 눈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눈이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몸에도. 여기 접을 붙였어요. 이렇게. 여기 뿌리가 있어요. 지상으로 접 붙인 데는 지상으로 올라오고 계신 것이 맞죠. 네. 그러면 여긴 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가지가 있는 눈도 있지만 없는 눈도 있어. 여긴 눈을 하나 둘 셋 정도를 남기고 끊으라 그 얘기야. 그랬더니 여기 몇 센티냐. 약 15cm 내지 20cm 되더라 그런 얘기야. 이 눈 셋 중에서 가장 이런 나무의 형태라면 눈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어디야. 여기서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가 상 아 우성이라고 해요. 위에 있는 눈이 우성이라고 해요. 차례로 내려오면서 열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놔두면 여기서 가는 가지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일 먼저 고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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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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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것을 다 주워 모았더니 이 눈 중에서 하나만 남기고 긁는 것이 3m 크는데 이걸 다 주워 모아서 모아 보니까 3m 이상 크더라. 그걸 응용해서 이거 하나만 남기고 다 끊는 거예요. 이게 발명이고 이게 내 농법의 기초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왜 이렇게. 여기서 상아가 제일 우성으로 크고 고담 크고 고담 커 올라오는 걸 실제로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만 남기면 더 빨리 클 거 아니냐. 하나만 남겼을 때 하나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예비로 2개 내지 3개를 놓고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쓰자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만 남겼더니 막 독야 청청 저만 이렇게 커져서 1년에 3m씩 크는 걸 여러분이 다 봤잖아. 심으신 분들은. 그럼 3m 기르면 너무 커지니까 내 손에서 닿는 데서 끊어주는 것이 첫 번째 그거예요. 저 전지예요. 1년생을 심으면 4월 20일에 새 눈이 나와서 하루에 2cm씩 크는 게 눈에 보여. 그게 4월 20일 날 문이 터서 4월 한 달 동안은 조금밖에 안 나오지만 5월 들어서면 하루에 진짜 2cm, 3cm 커. 한 달이면 60cm, 90cm 큰 데니까 그러니까 7월 중순 되면 이만큼 커져. 그때 내 손에서 닿는 데서 끊어주시면 그 안에서 여는 거예요. 첫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 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해에는 됐을까요? 다 지웠죠. 두 번째 해에는 책에 다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중에 하나를 우성인 것을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놔뒀더니 이렇게 크더라. 이건 다 버렸어요. 이걸 언제 하냐면 5월 초에 하시면 돼요. 어떤 곳은 이놈이 더 우성인때도 있어 밑에 있는 게. 그것은 밑에 권함이고 거기에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책에 있는데도.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Soul,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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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 ch, ch, ch. ch, ch. 대개의 경우 건강하게 불러요. 그럼 이게 몇 미터냐? 한 3m대. 어떻게? 아까 얘기한 대로 룩에 충분한 걸음을 놓고 물을 잘 줬을 때 얘기야. 그리고 농약을 잘 줬을 때 얘기야. 농약은 한 5차례 주면 되는데 그거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하든지 생략하든지 하겠지만 이렇게 23개, 24개까지 놔두지 마라. 내 키에서 닿는 데서 끊어라 이거야. 내가 손을 들어서 닿는 데서 끊어줘라 이거야. 이것은 내 나무이기 때문에 내 키만큼만 자르면 되는 거야. 이것은 내가 평생 거기서 끝내는 거야. 거기서 나무들을 다 끝내서 기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을이 되면 여기서 끊었더니 이걸 세 보니까 15개 내외돼. 대개 이렇게 잘 주는 사람들 얘기야. 그 중에서 밑에서 1m 밑에 건 다 따버리자 그런 얘기야. 그러고 여기 놔두면 7, 8개가 돼. 이거는 2년, 3년까지 끌고 가자 이거야. 3년 마치고 4년 차에 들었으면 하나, 둘, 셋, 넷 남기고 다 끊어버리자. 그래서 4년 차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도 안 남고 이것만 남는 거야. 그런 그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3년 이후로는 매년 저것만 남는 거야. 여기서 아무리 나와서 열도 다시 열도 해도 전지는 나온 것만 끊는 거야. 이거 하는데도 1분 이거 하는데도 1분 사실은 30초밖에 안 걸려. 하나 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신농법이고 재농법입니다. 그렇게 그냥 따라오세요. 남의 얘기들을 자꾸 귀담아 들으시면 혼선만 돼요. 혼동만 되고 자기가 하던 농법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이렇게 도전되질 않아요. 자꾸 자기 생각만 하시니까 안 된다고. 뭐 별로 한 거 없어요. 짧게 잘라 심는 거. 기초 비료를 충분히 주는 거. 그거를 잘 타서 물빠짐이 좋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물을 잘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병충해를 예방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일 무서운 병이 대추에서는 노린제가 있습니다. 노린제. 장림놀인제는 아주 어렸을 때 새싹을 갈고 먹는 유충 조그만 노린제가 장림놀인제인데 그것이 붙어서 새순이 나올 때 4월 21경에 4월 22경에 이렇게 새순이 나온다고 1년 차라면 새순이 나올 때 새순이 나올 때 여기를 치매를 해요. 이게 요인제가 아주 조그만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요게 이 새순을 한번 식혜를 하면 침립을 하면 흙집을 하면 요게 새카맣으면서 말도 못해 와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새로이 눈이 성장돼서 생장 점이 이루어질 때까지 40일 내지 60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앙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을 같이 심었는데도 요만큼 크고 많은 게 바로 그 병이에요. 이때 노린제 피해를 꼭 잡지 않으면 안 돼요. 이때 또 생기는 것이 노린제뿐만 아니라 장림놀인제인데 응해가 있어요. 요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4월 말 아니면 5월 초에 아주 조그만 이파리에 그때는 농약도 거의 안 들어. 그때 노린제약과 응해약을 주는데 노린제약은 살 흉제예요. 그러면 응해는 뭐예요? 응해도 벌레니까 춤은 추는데 이 응해는 거미야 거미야. 꼬리에서 아주 조그만 거미야. 그래서 다리가 8개야 거미예요. 그러면 곤충은 6개고 가운데 허리가 있잖아. 머리, 허리, 머리, 가슴, 배 그런데 응해는 배, 머리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인원 잡는 것은 별도의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응해약과 살충제를 혼동해서 살충제 주면 저 거미도 주겠지 않는데 그건 잘 안 줘요. 그리고 거미약은 꼭 살충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청벌레약과 응해약은 꼭 같이 해서 한 번씩 주는 게 좋아요. 합쳐가지고요? 둘을 같이 주는 거죠. 같이 타서 주는 거죠. 혼합계에서 주는 거죠. 혼합계에서. 혼합계에서. 그렇죠. 그것을 배우리 하시면 안 돼요. 꼭 꼭 가시죠. 그 시기에 예정이에 문자를 좀 보내주면 아닐까요? 그 시기에 소독 시기에. 그거 책에 있어. 책에 다 있어. 거기에? 응. 그래서 만 원이나 받고 팔아. 근데 내가 밥을 사니까 맨날 마찬가지야. 제가 여러분 이렇게 오시기 정말 어려운 일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때에 내가 묘목 팔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내 기술을 배워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서로 공생하는데 제가 묘목 팔아서 부자 됐어요. 벌써 이미 전 부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여러분한테 제가 어떤 사명감이나 저도 그 아버지 때부터 우리 충청남도 예산에 사과를 제일 먼저 심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충남 예산 삽교 용동리에서 처음 심으셨어요. 대구에서 예산으로 올라왔죠 사과가. 그다음에 충주로 갔죠. 그다음에 지금은 뭐 저 뭐 저 뭐 장순이 이런 고산으로 밑에 쪽에서는 올라갔죠. 영준이 이런 데로. 이것도 안 돼서 지금은 저 파준이 막 저쪽 철원이 저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 때문에. 그리고 이 대추는 저는 제가 품종을 개발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25년간 특허를 받았는데 그 특허가 일반 특허가 아니라 품종 공허권이에요. 여러분이 대추 품종 뭐 특허 받았다고 한 거 들어가 보세요. 다 뭐예요? 상표 등록. 네? 상표 등록이에요. 상표 등록.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품종 등록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품종 자랑하는데 자신 있어서 자랑하는 거고 다 국가 기관에서는 다 우리 거 심으라고 다 권장들 해 주십니다. 저희 거 심으시고 저희들 거 심는데 제 교육을 받고 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가격도 할인해서 드리고 올해 묘목을 잘 길러놨습니다. 제가 잘 길러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면 좋은 용어 받으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심으면 인생이 안다니까? 아니야. 내가 그럼 나무 심는 것의 시기에 대해서 아주 정답을 얘기해 줄게요. 어떤 땅이고 만찬가지야. 언제 심느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해동하는 날로부터 점점 나빠지고 있다. 나빠지는데 그럼 언제까지 용서하냐. 새싹이 나오기 전까지 용서하는데 내 땅이 해동되는 날로부터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고 있다. 그게 약 한 달 가요. 한 달. 그러니까 올 같은 해에는 땅이 얼지 않았어. 아예 안 얼었어. 지금부터 심어도 돼. 지금부터 한 달 안에 심으시면 제일 좋아. 어떤 때는 3월 초나 대농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오늘 올해는 아예 얼지도 않고 지나간 데도 많고 해서 올해는 좀 일찍 심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질문? 그래가지고 저희는 3월 7일 날 심으려고. 아주 좋습니다. 3월 15일 전후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4월 초까지 괜찮습니다. 우리 대추는 더군다나 4월 20일이나 돼야 싹이 나오기 때문에 대추는 요한능이에요. 하주에 우리 대추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연천이에요. 노지에서 연천에서 여기만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보다 좀 더한 데가 요 밑에 저 뭐지? 요 밑에가 어디지? 부여. 부여에 좀 더한. 부여에는 여러 품종들을 심었어요. 그런데 부여의 세도라는 면에서는 한 가지만 심었습니다. 저희들 거. 저희들 거. 100% 가락시장에 가서 1, 2천 원씩 다 더 받습니다. 제 3표 쓰고. 거기서는 다 인정합니다. 요 바로 가까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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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디죠? 부여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90% 이상이. 청양대추 심었습니다. 천왕대추 심었습니다. 조금 1, 20% 한 거 다 뽑아내고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시골에 보니까요. 뚝이나 군데다가 대추나무 뭐 뭐. 유실수를 많이 심어 놓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유실수를 대추만 심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앞에 심어 놓고 손도 안 댔어. 오히려 안 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매갱이로 때렸어. 그래서 나무를 막 고생을 시켰어. 가운데다가 장가 보낸다고 돌 넣고 때려서 쇼크 주고. 그게 뿌리를 끊으면 되는 걸 모른 거야. 그런 거예요. 천왕대추도 그냥 노지에 그냥 두개 심어 놓고 그냥 내게 둬도. 덜 열지. 열긴 열지. 살긴 살지. 어? 그럼 당연하지. 그럼 뭐 뭐. 지 못 때리니까. 추악량이 훨씬 떨어지고. 그렇죠. 병가 없고. 뭐 어떻게 해야 이 법이지. 그거는 살고 자두 복숭아 이런 거를. 어떤 지역에 가면 일부러 가로수로 심잖아요. 그거 다 관리하는 거야. 그냥 집 앞에 와준 사람은 거의 다 못 먹어. 나도. 벌레 먹고 또 조그맣고 그래서. 또 질문이 있습니까. 완전히 썩은 것. 회비를 어떻게 해야 해요. 구하는 방법이나 썩은 거를. 저 하는 거는. 냄새가 우선은 안 나면 거의 썩었다고 봐야 해. 그 다음에 펼쳐보면 그 곰팡이가 하얗게 슬어서. 분이 나와 있으면 아주 좋은. 잘 완숙된 거야. 그것 저거 따지기 어려우면. 올해 받은 태비는 내년에 쓰면 100% 잘 완숙된 거야. 근데 올해 받은 것을 사실은 정부에서 농민들을 위하고. 사실 법대로 하면 완숙한 태비를 줘야 돼. 근데 미숙 태비를 다 나눠줘. 거의 다. 둘 다 나눠줘. 그걸 받아서 그냥 차곡차곡 싸놔. 비 맞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비닐로 코팅 돼 있어서 들어가지도 않아. 다만 터진 것에는 물이 들어가면. 막 부풀고 냄새나고. 위에다 뭐 하나 덮어 놓고. 1년 후에 쓰시도록 해요. 근데 그걸 2년 3년 묵히면 또 그것도 나빠. 1년 정도 완전히. 정평. 썩혀서 쓰시면 좋습니다. 정평. 정평. 유박 TV를 넣어도 됩니까? 유박 좋습니다만. 유박은 진짜 샌 걸 줘요. 하나도 썩지 않은 거. 오늘 만들어서 내일 줘요. 음. 그러니까 유박은 특히. 완숙 시켜서 하거나. 아니면 11월 달에 줄려면. 위에 주시면. 그것이 2, 3개월 동안. 땅 속에서 물과 혼합해서 용탈 되니까. 초가을에 쓴. 아. 그렇죠. 가을에 줄 것을. 가을에 줄 것을. 지금 사놓으면 되겠네. 지금 사놓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서 가을에 쓰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으면. 여름 같으면 3개월이면 완숙하고. 겨울에는 5, 6개월 가면 완숙하고. 그런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받았던 거. 내년에 쓰시면. 올 가을에 쓰시면 최고지.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미루어서 쓰시라 이거. 쌓아놓고서. 음. 한평에 한포씩을 집어넣으라고 하면. 삼천평이면 삼천포인데. 삼천평을 개관할 때는. 삼천포를 당연히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반포씩 넣으시면 됩니다. 반포. 그리고. 어. 유박은 5키로씩 넣으시면 됩니다. 유박 5키로. 일반 대비 10키로. 넣으시면 됩니다. 우분을 넣으신다면. 한 15키로 정도. 넣으시고. 돈분 넣으면 10키로 정도. 괴분 넣으고. 뭐 10키로. 8키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뭐. 음. 너무 많이 줘도. 별로 좋지 않고요. 너무 덜 주면 또 안 좋고. 그런 정도 주시면 돼요. 유박이 5키로면은. 한포 가지고. 네 주 주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어. 일반 대비는. 10키로면. 한포 가지고. 두 개 주시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1500원짜네나. 4000원에. 보조 받아서 사면. 500원이나. 1000원이나. 이렇게 들겠죠. 그런 정도. 대비는. 쓰시면 됩니다. 그런.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에. 여름에 춥이. 그럼 뭐 안 돼요. 여름에 춥이 줘야죠. 춥이 주는데. 여름에 춥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죠. 조금 뭐 기술이라고 할까. 좀 알아두셔야 되고. 내가 책에 해놨으니까. 그걸 잘 기억하셨다고 하시는데. 농약이나. 이 춥이 주는. 소위 춥이는. 영양제라고 해서 주는 것을. 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춥이는. 우리가. 가정에서 만들어 쓰거나. 자연에서 있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만들어 쓰기는.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화학 비료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N. P. K. K. 이것이 뭐예요. 질소인단가도. 그렇죠. 여기까지가. 3대 요소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알파에. 뭐 뭐가 있냐면. 뭐가 필요해요. 칼슘이 필요하고. 그 다음. 마그네슘. 그 다음에 뭐. 유산.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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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붕사. 그 다음에. 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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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강이 어떤. 철. 철. 또. 이 위에. 뭐. 올리브 댕이라든지. 동. 뭐. 그런. 등등에서. 열매까지의. 밀양요소가. 축.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다 신경 써서. 맞출 필요는 없으되. 여기까지는.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칼슘 비료. 마그네슘 비료. 유황 비료. 붕사. 요건 붕사는 아주 밀양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많이 써도 되는데. 요거는 이것이 있으므로써 이것들을 다 용해시켜서. 총매 작용으로 해서 식물이 먹게 해주는 작용으로 하기 때문에 붕사는 꼭 필요한 거고. 이거는 필수의 3대 요소 이외의 6대 요소 오면 이것이다. 이 이외의 14종. 어떤 분은 16종의 미네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 못 채우더라도 요거는 꼭 채워주셔야지 되겠다. 이걸 채우는 것이 바로 영양제라고 해서 나온다. 그런 얘기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4월부터 5, 6, 7, 8, 9, 10. 10월에 우리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것을 뭐라 그래. 영양. 영양. 생장. 생장. 그 다음에 여기서 8월에서 9월, 10월까지. 이걸. 생식생장. 그렇죠. 생식성장. 그래서 여기까지 줄 때는 8월 초까지 줄 때는 NPK 중에 N이 많은 것은 이때까지 주시고. 그 다음에 N을 즉각 줄여서 줄 때는 이때까지 주고. N을 빼고 줄 때는 이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책에 써놨으니까 그걸 지키는데. 여러분이 그런 것까지 다 알면 머리 아파. 다 몰라. 그러고. 알지도 못해. 이걸 꺼버리자. 끄면 좀 냄새 날 것 같아. 그냥 나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동네에 가면 큰 농약방에 좋은 농약사가 계셔. 그래서 우리 의사나 약사 같이 농약사가 있어요. 나도 농약사입니다만. 나는 농약사의 뭐 베트랑은 아닙니다만. 농약을 파시는 분들이 다 베트랑이야. 더 실질로 앞에 서서 경험하고 그분들과 사니까. 아주 베트랑의 농약사님하고 친구가 친하게 해서 내 농장의 재원을 다 보여주면서 그때그때 문제가 있는 걸 갖고 가서 보여주면서 약재도 사오고 이런 영양제도 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큰 농약사에 가서 최고의 베트랑하고 상담이 있어서 사십시오.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게 농약이 수백까지요. 영양제가 수백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 동네에 청양에 백세만세라는 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의 회원이 130명이시고요. 아주 잘 응용되고 있는데 거기 저기 이사님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인사. 인사 한번 하시죠 나오셔서. 청양 왕대치 영농조합 이사원영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산한 대추를 수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금년에는 가공까지 하려고 지금 이어 프로젝트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로가 없으시면 저희 영농조합으로 가져오시면 얼마든지 수매를 해드립니다. 수매 방법은 서울 가락시장 시중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락시장 시제보다 한 20%를 더 쳐줘요. 그러니까 판로를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영농조합에 납품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천황대추 2회의 것이 오셔서 반품하시고 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천황대추만 갖고 오셔야 수납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우리가 부역거리라고 수매를 받아 봤어요. 네. 그랬는데 천황대추는 담아가 동그랗습니다. 네. 근데 다른데 거는 이게 질죽해요 대게. 그 도마도 마냥. 근데 이게 먹어보면 다른데 퍽퍽해요. 그래서 천황대추는 서울 가락시장에서 최고치는 대추가 천황대추입니다. 그러니까 대수 쓰시면 천황대추를 심으시는 게 좋을 거래요. 시중에서 6,000원 7,000원짜리 몇목 있어요. 그거 사서 심으시면 나중에 수확해 가지고 소외 오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선정인 주시러 오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님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청양 100세 만세 영농조합부를 치시면 인터넷이 다 뜹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총무님이 계셔서 아주 좋은 값으로 다 걷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쓰십시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여러분이 박스가 필요하다면 각자 맞춰서 쓰시려면 박스값이 굉장히 비싸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천황대추 품종 등목한 것을 기표한 박스를 생산가격 그대로 나눠 드리니까 많이 농사짓는 분들은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 그때는 그렇게 쓰시고 지금 안 그러신 분들은 한 700원 정도면 원가예요. 우리가 한 만장씩 찍을 때 최악 가격으로 해서 그냥 나눠 드릴 테니까 오셔서 가져가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제 기장이 박스 말씀하셨는데 박스 같은 것이 지금 50% 보조가 다 됩니다. 그래요. 묘목도 그래요. 지금 저 충성북도서 오신 분들 묘목 보조를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50%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에 만 원이면 50%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요. 어디다 신청을 해야 해요. 그거는 그 지역에 어디서 오셨습니까. 군산 군산요. 그런데는 이제 왕대추가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지만 청양 같은 경우는 박스나 하우스 일철 여기 부직포 묘목 다 50% 보조가 됩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반 되고 내가 반 내면 돼요. 그런데 그걸 지금 못 받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 충청북도서 오신 분도 작년에 심으셨다는데 하나 보조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르기 때문에 시군에서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영농조합이 아니라 연구회 예를 들어 왕대축 연구회 뭐 고추연구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조직이 되어 있으면 지자체에 가서 산림과에서 이거 왕대축은 산림과 소속입니다. 산림과에 가서 절축을 하세요. 50% 보조를 다하고 개인이 가면 안 돼요. 윗사람이 10사람이 20명이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가서 시청하면 다 해줍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게 군산소 오셨다고 하는데 군산은 아직 그런 게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좀 어려울 거예요. 청양 같은 경우는 그런 생산자 단체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50%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박스나 묘목이나 하우스 일조래요. 다 농사의 필요가 일정 그 비료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보조를 지금 다 받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가 있잖아요. 지자체에 영농 아니 저 연구에 어 농업기술센터는 다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가시면 보조를 해주는 품목이 있는데 그게 소위 10명 이상 돼서 연구반이 이루어진 데에 지자체에서 대개들 그 묘목을 50% 보조해 주고 그런데 그 모임이 되지 않은 데서는 아직 못 받는 데가 많으니까 다 받는다고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그 다들 이렇게 모여서 우리 저 단양은 이미 받으셨죠. 저 저 연구반 만드셨죠. 연구반 만드셨죠. 작년에 고인 못 봐요. 네. 작년에 그러니까 뭐 단양이라든지 지자체마다 다 받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만 보조해 주고 그 그것을 밀쳐서 하시면 예산도 다 보조 아니 예산은 없어요. 올해 보조 없어? 그 대추는 이제 비가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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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목이나 이런 거는 아 없어요? 그리고 또 지자체마다 다 다듬다고 원회에서 물어보니까 대추는 이게 또 과수종목이 안 들어가고 산림촌 네. 산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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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이니까 그것도 다 군에서 같은 데서 취급을 하니까 자기들끼리 유기적으로 하니까 그 모임만 가지시면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그것은 보조받는 데서 하면 좀 싸고 신나고 못 받으면 할 수 없거든요. 예산? 그래요. 예산요? 제가 고향이고 하니까 제가 거기 가서 교육도 하고 그랬어요. 예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의를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소움들 하고 인제 시작하니까 그렇게 잘해봅시다. 이번에 의사 요새 요새 예산요? 네. 아 그거밖에 2,300만원 1,300만원 1,300만원 오 좋네 6명이 6명이? 잘했습니다 내년엔 더 많이 오신 분들은 짓고 있는 사람들 아 그래요? 축하합니다 몇개 심으셨어요? 저희가 450개 되는데 작년에 100개 심은거는 제가 잘못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대비를 말겨가지고 아 그러면 안되요 심어야 되는데 2월에 한 300개 정도 요새 각자 신청하라고 그러죠? 아직까지 해비가 안되어서 왜냐면 이제 종류가 두가지가 바뀌어가지고 저같은 경우 대출에 대해서 다툼을 받은 걸로 알고 아니 개인으로 오게 되어있어? 대출에 대해서 갔었어요 회장님의 이찬호 회장님한테 갔었어요 50다고 했는데 안왔네 오늘 급한 일로 못 온다고 오셨으면 좋았어요 달라요 그거랑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건 자기가 선택하는거야 남이 선택할거 없어 오늘 들으신